안녕하십니까 별마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천체만환경 및 쌍환경을 포함한 광학 및 천문용품을 리뷰하셨거나 리뷰하실 계획이 있는 모든 한국의 천체관측 유튜버 분들 및 그들의 구독자분들에게 한 말씀 드리고자 영상을 남겨봅니다. 별을 눈이나 사진으로 보고 즐기는 아마추어 천문학 해외에서는 practical astronomy라고 불리는 실용천문학 분야로 범위를 한정한다면 한국의 상황은 척박하기만 한 것이 사실입니다. imf 외환위기가 한창이던 90년대 후반에는 국민소득이 2만불을 넘어 3만불 시대가 되면 분명히 아마추어 천문학 붐이 일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몇명 있었지만 2023년 현재까지 그런 붐은 오지 않았고 오히려 대학생 천문연합이나 직장인 천문클럽 또는 지역별 천문 모임마저 두어 곳을 제외하면 명맥이 끊겨 홈페이지는 접속 불가하거나 불법 광고글이 방치되는 상황입니다. 참담하죠? 이런 상황에서 천체관측 및 천체사진촬영 입문자분들에 대한 정보 전달이나 망원경에 대한 리뷰 및 도움 영상이 유튜브 시대에 무척 중요한 소통 창구가 되고 있습니다. 책이나 잡지를 통해 글을 읽기보다는 영상을 찾아 보고 듣는 시대이기 때문에 10페이지의 글보다 5분 내외의 영상이 정보를 전달하고 지식을 공유하는 수단으로써 훨씬 효과적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눈과 귀를 동시에 자극하는 영상매체는 그래서 정확한 사실확인과 자료조사를 통한 정제된 정보의 전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 현재 망원경이나 쌍안경 제조사의 95% 이상은 중국 및 대만의 본사나 공장을 갖고 있는 중화권 업체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국내 총판 및 수입사가 포함되어 있죠. 무상으로 망원경이나 쌍안경 등의 광학 제품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리뷰 영상 요청 시 확보 가능한 자료를 찾아 장단점을 가감없이 정확하게 파악한 후 리뷰 진행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리뷰를 요청하는 제품의 사양을 보고 판단한 후 제품이 장점보다 단점이 많다고 생각되면 리뷰를 정중히 거절하거나 리뷰 의뢰자에게 이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만약 영상을 남길 경우 장점보다 단점이 많이 안고될 것 같은데 그래도 괜찮겠느냐의 확인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리뷰를 요청하는 제품의 특징이나 내세울 만한 장점 등 꼭 언급하고 싶은 점이 있으면 미리 알려달라는 언질도 필요하죠. 리뷰어가 단점은 가리고 장점만 부풀려서 언급하거나 장점은 거의 언급하지 않고 명확하고 자세한 분석 없이 겉으로 본 느낌만을 일반 만한경 입문자 수준에서 평범하게 언급한다면 해당 업체는 리뷰어에 제품을 대하는 태도 및 자세와 전문성에 당연히 의심을 품게 되고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된다면 앞서 언급했던 중국의 본사를 둔 만한경 제조사는 한국 유튜버들의 수준을 의심하게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무상으로 만한경이나 쌍안경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리뷰어의 과거 활동 이력, 천체 관측 이력이나 촬영한 천체 사진 등의 자료를 요청하고 있고 여기에 추가로 유튜브 영상을 올리기 전 먼저 사전 허락을 받고 올리기를 요구하고 있죠. 선배 유튜버분들이 쌓아올린 거대하고 큰 무언가를 후배 유튜버가 고수단히 뒤집어 쓰고 있는 형국입니다. 가만히 정신을 가다듬고 제 뒤에 있을지도 모를 후배의 천체 관측 유튜버 분들은 이런 상황을 하루빨리 벗어나게 해야겠다는 생각에 바쁜 직전생활 중에도 주말 및 휴일을 적극 활용하여 중국의 광학기기 제조사로부터 쌍안경 및 필드스코프, 만한경에 대한 심도 있는 리뷰가 가능하다는 일종의 검증을 받고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각으로 리뷰 영상을 남기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처음에 미심쩍은 시선보다는 제품 개선을 위한 피드백을 요청하고 있으며 이를 개발팀에 전달하여 품질 및 제품 개선에 적극 활용한다고 회신을 주고 있습니다. 초기에 리뷰 자격을 말할 때보다 많이 개선된 상황이죠. 그렇다고 아직 완전한 신뢰를 주기에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기에 반납 날짜 안에 리뷰 영상을 제작해야 한다거나 유튜브 공개 전 사전 검증을 요구하는 등의 압박이 남아있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원해서 한 일이니 누구를 원망하거나 핑계거리를 찾을 일은 결코 아니죠. 하지만 이런 원인을 제공한 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기에는 중국 광학계기 업체 관계자에게 색안경을 선물한 분들은 마땅히 이런 사실을 알아야 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유튜브 쇼폼 영상을 보다가 어느 분이 말을 할 때 세 가지를 먼저 생각하고 하라고 하더군요. 첫 번째 옳은 말인가, 두 번째 꼭 필요한 말인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친절한 말인가인데요. 성격상 친절과는 거리가 제법 있는 편이어서 옳으면서 필요한 말인가 라는 생각에 그렇다는 결론을 내리고 영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리뷰 요청을 받기 전 신중하고 철저한 자료조사를 통한 장단점 파악과 온라인, 오프라인을 막론한 사전 지식의 축적으로 국내외 누가 봐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분석 영상을 통해 답변한다면 그들의 위심스러운 색안경은 점점 흐려질 것입니다. 전업 유튜버가 아닌 이상 시간 투자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어찌되었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국적을 막론하고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이런 문구가 기억에 남더군요. 좋으면 좋고 안 좋으면 안 좋은 거지 괜찮은 건 없는 거야. 차승원 배우의 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